지금부터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 중에서 Redmine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edmine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선 일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위키라고 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가적인 정보들 또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위키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통 제공하고요. 그리고 저장소라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IT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다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소스코드를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또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 차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레드마인의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레드마인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A1이라고 하는 스킨을 적용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요. 기본 디자인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드마인의 스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기능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일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 작은 기업에서 사내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이 게시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스트별로 글별로 일감을 만들어서 그 일에 따라서 이런저런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일감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면 일감 만들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감의 유형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결함, 새기능 또는 지원 이렇게요. 그리고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적은 다음에 글의 현재 상태가 신규 상태고 우선순위는 높고 낮음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담당자는 누가 진행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 완료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척도를 통해서 현재 이 업무가 몇 퍼센트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부가적인 정보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감 지킴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업무가 격한 그라탕이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상태이지만 이 사람 말고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면 이 일감이 발행이 돼서 이 일감의 담당자에게 그 일감이 지정이 되면서 이메일로 알려주고 이 사람은 그 업무를 받은 다음에 이 상태를 진행으로 바꾸면 이 사람이 업무를 인계받았다라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일감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일감 리스트를 통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일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레드마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레드마인은 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수업을 통해서 레드마인이 어떠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는 공동공부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뭐 동력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공부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참여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참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볼 때마다 이 수업마다 밑에 봤어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있는 봤어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